총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주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고 제주 MBC 등 언론사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오영훈 지사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이소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또 개표 상황을 참관할 개표 참관인을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제주 MBC는 도내 언론사사와 함께 진행한 제주지역 세계선거구의 2차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저녁 뉴스데스크 시간에 발표합니다. 또 내일 밤 11시 반에는 제주 MBC 등 언론사사가 주최하는 서귀포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출연해 제2공항 찬성 여론과 정책 공략을 놓고 90분 동안 토론을 벌이며 제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동시에 송출됩니다. 벌금 90만 원으로 당선 무효 위기에서 한숨을 돌린 오영훈 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2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에서 열립니다.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한 가운데 양형 부당과 사실관계를 놓고 법적 논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봄꽃축제도 제주지역 곳곳에서 열립니다. 제17회 전농로 왕복꽃축제가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전농로 일대에서 사랑 벚꽃 가득한 전농로의 봄날을 주제로 노래자랑과 장터, 체험활동 등이 마련되며 축제 기간에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됩니다. 또 제26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 걷기 대회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제주 월드컵 경기장 광장 1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국제학교인 NLCS 매각을 진행하는 JDC에 대해 제주도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제주도는 무상으로 제공한 도유지를 제값에 팔 것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JDC는 협상 전략이라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JDC가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학교인 NLCS 제주. JDC는 최근 영국계 글로벌 학교 운영 기업인 코그니타 홀딩스를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제주도가 이틀 만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매각 대상 학교 부지 10만 4천 제곱미터 가운데 73%가 제주도에서 무상 제공한 도유지인데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법에는 JDC가 무상 제공받은 도유지를 매각할 경우 제주도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밝히고 도민 지역사회에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게 협상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번 민간 매각의 핵심 쟁점은 무상 제공한 학교 부지의 매각 금액. JDC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학교 용지의 경우 조성 원가에 매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조성 원가 공급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며 감정평가를 통해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매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적용하면 천억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제주도의 계산입니다. 제주도는 또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운동장의 경우 학교 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 대상에서 뺄 것을 JDC에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JDC는 매각 협상이 무산될 수도 있다며 협상 결과가 나오고 제주도 교육청에 학교 설립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시점에 제주도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대로 된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제주도와 협상 전략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JDC의 입장이 맞서면서 국제학교 민간 매각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경운기와 트랙터 같은 농기계 교통사고로 해마다 100명 정도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사물인터넷 기술을 농기계에 접목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기술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동 MBC 김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랙터 한 대가 교차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LED 안내판에는 트랙터의 접근을 알리는 안내가 뜨고 차량들이 속도를 줄입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기술입니다. 농기계에 부착된 단말기와 도로에 설치된 안내판을 연계해 농기계의 종류와 위치를 알려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겁니다. 저거 설치하고 나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서로 조심하고 항상 보면 제게 눈으로 보여지니까. 경북 성주와 충북 제천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차량 속도는 11% 줄고 과속 차량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 기계의 사고 발생률이 높은 트랙터와 경험기 기종을 대상하고 있는데 향후 다른 기종까지 확대 예정이며 또한 이 기술을 표준화를 하여 전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기계가 넘어지거나 뒤집히는 사고가 날 경우 작업자의 신원과 위치 등이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도 추가로 보강됐습니다. 교통사고와 함께 농작업 안전사고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연평균 800건, 사망자는 100여 명에 이르고 농작업 안전사고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길고양이 먹이를 주는 문제로 주민 간 다툼이 벌어지는 등 길고양이를 둘러싼 논란은 제주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인데요. 충북 청주시는 결국 길고양이를 한꺼번에 중성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충북 이초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낮의 한 주택가. 길고양이들이 묘한 기운을 풍기더니 도로 한가운데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취재진이 다가가도 익숙한 듯 도망가지 않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보하는 고양이들은 주민이 가꿔놓은 밭을 망쳐놓기도 하고 한밤중에 요란한 영역 다툼으로 밤잠까지 설치게 합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청주시가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주민들이 지역별로 포획한 길고양이를 한꺼번에 30여 마리씩 중성화시키는 집단 중성화에 나선 겁니다. 올해 중성화 사업 규모도 2,100마리로 지난해보다 100마리 더 늘었습니다. 군집 집중 중성화를 하면 남아있던 중성화되지 않은 개체들로 인해서 또 증가되는 개체수가 증가되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고양이는 한 해 4번까지 출산이 가능한데 한 번에 4,5마리를 낳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꼽힙니다. 특히 지역별로 한꺼번에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개체수 감소에 더 효과적입니다. 고양이가 중공업계에서 없어져요. 그러면 다른 영역에 있는 고양이들이 모두 다 유입을 그 지역에 할 수가 있어서 중성화 사업 계획을 가지고서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현대적이고 그리고 인도적인... 수술을 마친 고양이들은 질병검사와 함께 예방접종까지 마친 뒤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의 보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공통 질병성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컨트롤 안 된 상태에서 사람에 가면될 수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주시의 새로운 시도가 길고양이와 사람이 공생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변덕스러운 봄날씨답게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후 4시 10분부터 제주의 올해 첫 황사가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고기압의 흐름을 따라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면서 황사 먼지는 물러났습니다. 대신 찬바람이 불어서 제주의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6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제주의 현재 아침 체감온도 4도 안팎으로 쌀쌀합니다. 출근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강풍주의보는 오전에 해제 되겠고요. 낮에는 예년 기온을 보이면서 15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제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오늘 공기질 양호하겠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저녁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한라산 성판악은 4도, 산지 높은 곳은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은 6도, 서부지역 7도, 남부지역 1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성판악은 1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도황선 이용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기온은 1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보는 오전 중에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는 오후부터 물결이 잦아들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강풍으로 인해서 오후에도 물결이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상 춘분인 수요일부터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말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역 주택매매가격이 1년 7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12%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전달보다 0.25% 감소해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감소폭이 컸습니다. 제주지역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는 지난 2022년 8월 0.01% 하락하며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지난달까지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민 찬반 갈등이 극심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대규모 휴양시설 조성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내용이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제주시 조천읍 서늘리 58만 천여제곱미터 부지에 콘도와 호텔 등 숙박시설을 273실로 동물테마파크 추진 당시보다 4배 가까이 늘리고 전시장과 글램핑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는 12월이었던 사업기간을 2029년 12월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심의위는 내년 6월 말까지 인허가 등 추진 상황을 보고하라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고기철 예비후보의 4.3 발언의 진위를 왜곡하며 선동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예비후보의 발언 진위는 국민의힘에 제주 국회의원이 있어서 4.3과 관련한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야 당내 일각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고 후보가 자신의 SNS에 4.3 왜곡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수연 후보의 행태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제주에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없는 것도 이유라고 덧붙였고 민주당 제주도당은 4.3 왜곡이 여당 의원이 없어서가 아니라며 비판했습니다.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내륙 거점형 통합 물류 사업이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내륙 거점 물류센터 3곳을 선정해 제주 농산물 물류비 17억 5천만 원을 지원한 결과 전국 소비처가 694곳으로 1년 동안 갑절 이상 증가했고 산지 출하 가격이 가락시장 출하 대비 최고 46%까지 상승하면서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 물류 이용 업체가 임금 판매처보다 최고 27% 싸게 판매하면서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해 산림 지역 1,200헥타르를 대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추자두 대왕산 일대의 속가배기와 주요 도로변 경관 개선 숲 가꾸기를 본격 추진하고 삼나무가 밀식된 오름에 대한 속가배기를 할 예정입니다. 숲 가꾸기를 희망하는 산주는 제주시 공원 녹지과 또는 산림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는데 현지 조사 후 사업 타당성을 판단해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내 한우농가 10곳에 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초지와 사료포를 확보하고 방목 등으로 송아지 생산비를 절감하거나 인공수정을 통해 개축 개량을 선도하는 한우농가 또는 영농법인으로 조사료 장비를 비롯해 한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개선과 장비에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1월까지 공모를 진행했고 현지 조사를 거쳐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등 부적합농가 8곳을 제외하고 10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잠잠하던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차 방제 기간을 통해 베어낸 소나무는 모두 7만 5천여 그루로 재작년 5만여 그루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50% 증가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를 빌기 시작해 20년 동안 255만여 그루를 제거했으며 2,8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게임기를 불법 개조해 운영한 성인 게임장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서귀포 시내에서 불법 성인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를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95대와 수익금 350여만 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게임기를 불법 개조해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